안녕하세요, 콜러플라우마로 돌아오게 된 우즈 입니다 반갑습니다 타이틀 곡, NON NO HUSY는요, 2000년대 감성을 가지고 있는 시원한 팟펑크 장르의 곡입니다 네 사랑 딱 near 필요 없어...하고 우리 사랑을 던지는, 좀 더 차는 그런 좋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멜빵 있으니까 뭐 약간 튕겨야 되나 약간 이런 뒤에 반팔 한쪽 안 입었잖아요. 그래서 뭐 좀 약간 이렇게 돈다던지 이런 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약간 털럭거리는 게 잘 보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많아서 너 땀이 없어도 너 나 없이 더 잘 살게. 사실 제가 쓴 의미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너 없이 잘 살 수 있어 하고 이제 약간 자기 최면을 거는 듯한 느낌이에요. 오늘은 사실 제가 쇼케이스 때부터 아무도 지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리면서 이런 해진 느낌이 좋아가지고 일부러 두고 있는데 점점 좀 벗겨지고 있습니다. 아 조건 어떤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인 것 같아요. 뭔가 무대 올라갈 때도 떨려도 나를 약하게 만드는 마음이 들 때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냥 무작정 올라가 보는 그런 뭔가 자세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거 제가 락&롤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클럽 프로그램은 낫나 없이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또 하이잭도 있다는 점. 크롭곡에서 다들 만나요. 안녕. I draw running all the time. 여기 들어갈 때 그 파트와 목덜미를 잡고 훅 끌어들이는 그런 안무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라는 이 제스처가 아주 킬링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막 스케줄을 많이 하면서 밤에 새벽에 좀 만들어서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되게 강렬하게 좀 강한 마인드가 많이 남고 부대에서는 그런 만큼 더 내려놓고 약간 여유롭게 즐기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번 트랙 더럽마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밥에 제가 비유를 했고요. 2번 트랙 하이잭은 이제 핫소스에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 트랙은 머핀? 약간 그런 디저트 종류에다가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4번 트랙 베러앤베러는 이온음료랑 비슷하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5번 트랙 안뇨이란 말도 함께는 약간 씁쓸.. 씁쓸하니까 약간 커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배러앤베러인 것 같아요. 팬분들께 드리는 말씀도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를 한다던가 혼자 이동을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곡이 배러앤베러여서 언제나 나를 밝혀줘 배러앤베러앤베러 감사합니다. 오늘 더쇼 낱낱없이 이어서 하이잭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도 멋있는 무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첫 쇼! 어때요? 괜찮아요? 10대입니다. 10대요? 10대요? 나 이거 채팅 봤어? 아까 모니터하러 갔는데 맞아 맞아. 저희 일산도 레이싱 같은 맞아 맞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돈을 내서 예약을 했고 그 포카가 제가 나왔어요. 대박이죠? 일본에서 아프로우님이 아살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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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살살철 2년 때 뭔가 이런 거 기절 퍽 퍽 저 이번에 피아네스의 킬링 파트가 진짜 많은데 맨날 똑같은 거 말하잖아요. 도쇼에서만 여기를 받으면 좋겠다. 어? 이걸로 할까? 어쩌고 여기가 진짜 도쇼! 여기가 또 킬링 파트예요. 저희 몰 받침도 있는데 이 몰 받침도 되고 rushing awatty 리듬 두 손 아기랑 귀여워 동화 속으로 지금까지는 좀 멋있는 엔딩을 했다면 지금은 좀 그럼 라면도 이렇게 할까요? 나의 1부 라면 둘 셋 어쩔 세라핌 팬분들이 이제 코러스 안무 할 때 그게 들린대요 어철 어철 세라핌 항상 똑같죠 하나 둘 셋 떡볶이 하나 둘 셋 로제 아 로제 떡볶이 느낌 차이요? 일단 무대 위에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유식 귀여운데요? 귀여운데요? 조용히 해 아래서는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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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루스라핌이 더쇼초이스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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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공약을 뭘로 할까요? 스티커로 멤버 꾸미기였거든요 오 네 그 파트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붙여주기 좋아요 멤버 꾸며주기 멤버 꾼 그 팀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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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랬어요 What you ma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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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you make it. 와아! 저희 1위였어요! 저희가 더시에서 첫 1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기쁘고요. 진짜 팬분들 덕분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활동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Fearless한 무대 많이 불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 수고하세요! 저희 클라이언스가 추천한 플레이리스트는 바로 석당처럼 매콤하다는데 하늘을 닿는 것 같다는데 I wanna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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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love? 네, certainly吧. 제가 추천하는 학창시절 플레이리스트는 ons방 강남시설 해! sex same day knit one one 으어. esque amин 맞췄하! 저희 동생지가 추천하는 학창시절 플레이리스트는 만들었다고 그랬다 우리가 만나 지을 못할 추억이 됐다 예! 저희 TSI9가 추천드리는 학창시절 플레이리스트는 엑소 선배님의 12월의 기정입니다 나밖에 몰랐었던 이 기적인 내가 어렸을 때 즐겨들었던 플레이리스트는 바로 트랜스픽션 선배님들의 라디오라는 노래입니다 울려라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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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루션 이런 노래입니다